네, 지금 이제 캡처 화면을 땄는데 11시 40분에 끝났어요. 한 지금 30분 정도 제가 지금 그냥 이거 준비 좀 해놓고 좀 이제 좀 쉰다고 좀 쉬었는데 좀 쉬게 됐는데 제가 이제 뭐냐 방송 안내를 하면서 그 뭐냐 제가 이제 뭐냐 방송 공지를 하면서요 방송 공지를 하면서 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6차전에서 끝나면 내일 밤 교육방송 할 거고 그리고 7차전에서 끝나면 7차전에서 끝나면 내일 밤은 교육방송이 없다. 약간 이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약간 그 근데 한국시리즈가 6차전에서 끝나가지고 저는 내일 교육방송을 해야 이제 오늘이죠. 오늘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육방송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연장 13회까지 가버려가지고 솔직히 좀 지금 약간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아, 그리고 한국시리즈 SK에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인물은 트레이 힐만 감독이 아닐까 2년 동안 2년 계약했었죠? 힐만이 음 진짜 이번에 힐만 감독이 진짜 어떻게 보면 뭔가 하나 그냥 드라마 쓰고 가는 것 같은데 음 포스트 시즌 천적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두산베어스 두산베어스 그리고 넥센이 더 강했다고? 음 어쨌든 한번 좀 음 이번 한국시리즈를 한번 좀 그냥 최종적으로 한번 좀 쫙 시리즈를 봐 볼게요. 일단은 플레이오프까지는 제가 결산을 했었으니까 음 일단은 한국시리즈 이번에 SKY1S가 KBO 리그 역사상 이제 단일 리그 기준으로 음 업셋 우승을 달성을 했죠. 자 업셋 우승은 KBO 리그 역사 단일 리그 역사상 역대 다섯 번째에요. 일단은 이제 해트 타이거즈가 안 알려져 있지만 업셋 우승이 한번 있어요. 11번의 한국시리즈 그 타이거즈가 11번의 한국시리즈 우승 중에 한번이 업셋 우승이 있었어요. 정규 시즌 2위로 올라와서 그래서 정규 시즌 2위로 이번에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한 건 이번 SKY1S가 두 번째에요. 이번이 두 번째구요. 그 Y1S는 팀 역사상 네 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을 했구요. 그리고 자 이 코리안 시리즈 챔피언스 음 음 기자단 투표 72표 중에서 음 30표밖에 없었다네요. 음 어쨌든 자 이번 한국시리즈 좀 그 두산베어스는 그 뭐냐 SKY1S하고의 역대 포스트 씬 전작에서 특히 한국시리즈에서 그 하필이면 이전까지 그 2007년 2008년때 한국시리즈 때 SK한테 연패로 준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산베어스는 2016년때와 마찬가지로 정규 시즌 최다승 최다승 타이 기록을 찍고 찍고 한국시리즈 직행을 해놨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무려 정규 시즌 순차가 그 엄청났었죠. 그 그 그 그 정규 시즌 정규 시즌 정규 시즌 93승 51패 그리고 SKY1S하고 그 최종 순위가 어떻게 됐냐 정규 시즌 정규 시즌 순위 정규 시즌 순위 정규 시즌 순위 표현을 좀 보고 싶은데 음 SKY1S하고 무려 14경기 반차를 14경기 반차로 한국시리즈를 직행을 해버렸어요. 음 음 14경기 반차를 두고 이제 한국시리즈를 했는데 이제 리턴매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두산베어스하고 SKY1S는 2007년 한국시리즈 2008년 한국시리즈 그리고 2009년 플레이오프까지 세 번의 포스트 시즌에서 SKY1S는 모두 시리즈를 이겼던 적이 있었어. 그거 이후에 리턴매치인데 그 두산은 분명 이번에는 지난번 세 번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우리가 위에서 시작한다 하니까 이번에 한번 이겨보고 싶었을 거에요. 음 그랬었는데 문제는 이 두산베어스가 한국시리즈를 준비를 하면서 물론 예전처럼 아예 그냥 14경기 반차로 정규시즌 우승이 확정이 되고 나서 아예 그냥 다른 선수들을 이제 좀 주축 선수들을 그 따뜻한 미야잡기로 보내가지고 준비를 시켰어요. 준비를 시작을 했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변수가 생겼죠. 필승조에 김강률 선수가 김강률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고 그 그 다음에 김재환 선수는 시리즈 중간에 이탈을 했구요. 하여간 그리고 SK와이번스도 그 노수광 선수가 결국 그 재활이 덜 끝나면서 출전을 안했어요. 김강률 선수는 이번 그 미야자키 교육리그 캠프에서 이제 아킬레스건을 다쳤어요. 그래서 김강률 선수는 당장 이번 한국시리즈가 아니더라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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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에 전반기까지도 지금 출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요. 자 그래서 1차전 아무래도 SK와이번스는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김강률 선수하고 메르켈리 두 선수를 모두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음 어쨌든 박종훈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했구요. 두산베어스는 올 시즌 정규 시즌 성적을 토대로 최동원상을 받았던 조시 린드블럼이 이제 선발로 등판을 했어요. 자 최동원상을 받았어 음 린동헌 린드블럼이 선발로 등판을 했는데 이제는 던지기에는 린드블럼이 잘 던졌었어요. 음 일단은 정규 시즌에 승차가 14경기 반 여러가지 면에서는 두산이 분명 앞섰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두산팬들 입장에서는 그래 어차피 우승은 두산이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SK가 분위기를 타고 올라왔다는거야. 이게 분위기가 무서운거거든요. 그 그리고 정규 시즌 상대 전적은 그리고 두산하고 SK는 동일했어요. 그리고 두산은 결국 이 경기 감각 문제가 결국 돌아오질 못했어요. 음 음 그렇고 자 그렇게 될 경우 그래서 이제 린드블럼이 결국 패전을 당했어 열심히 던졌어요. 하지만 두산 배어스는 최주환 선수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시리즈 초반은 진짜 최주환 선수가 혼자 캐리를 다했어. 최주환 선수가 혼자 캐리를 다했고 그 1차전에서 만루 상황에서 두 번 두 번씩이나 점수를 못 냈어. 그리고 이제 결국 불펜에서도 김강유 선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정규 시즌하고의 그 경기 감각이 너무 다른거에요. 음 그랬었는데 그리고 SK와이번스는 박정권 선수가 시리즈 초반에 리드를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박정권 선수 혼자만으로는 솔직히 힘들어. 음 근데 이제 박정권 선수가 한국시리즈 1차전 때 자기 역할은 해줬죠. 얘들아 가을에는 이렇게 하는거다 하면서 음 그렇고 결국은 끈끈한 경기력이 끈끈 끈끈하게 좋았어요. 그 그 그렇고 2차전 때 두산 배워서는 다시 세스 프랭크프가 박정권 선수를 3진을 3번을 잡아버리면서 반격을 했어요. 자 그렇게 반격을 했고 음 그래서 2차전은 그렇게 감을 좀 잡았었는데 문제는 두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력에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그 SK와이버스는 2차전에서는 김강민 선수가 활약을 했지만 혼자서는 솔직히 못 이기죠. 그리고 SK가 불펜이 한번 터졌죠. 그래서 시리즈 초반에 이제 불펜을 이제 필승조 마무리를 맡았던 신재웅 선수가 난타를 당해버렸죠. 그 신재웅 선수가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는 박병우 선수한테 당하더니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는 음 난타를 당했죠. 어쨌든 그리고 앙엘 산체스는 이 등에 통증이 있어서 결국 이번 시리즈에서 제대로 뭔가 못 써먹은 것 같아요. 산체스는 아마 그 재계약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3차전에서 메리 켈리가 그 SK는 여태까지 한국 시리즈 3차전을 모두 이겼던 적이 있더요. 그니까 SK가 이번까지 그 한국 시리즈를 총 8번은 올라왔었잖아요. 2003년 2007년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0년 2011년 2012년 그리고 이번까지 한국 시리즈 총 8번의 한국 시리즈에서 3차전을 8번 다 이겼어요. 이번에 이번에 다 이겼어 그랬구요. 좀 그런 뭔가 3차전에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메리 켈리가 승리 투수가 됐었구요. 그리고 그 제이미 롬에게 엄청난 탑점 멀티 홈런을 쳤죠. 제이미 롬에 그리고 메리 켈리 퀄리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했어요. 음 그렇고 그 김성현 선수는 하마터면 5회초에 히드랍 더블을 또 한번 시전을 할 뻔했는데 일단 경계를 이겼기 때문에 일단 그 책임을 안 물었구요. 그리고 장원준 선수 박건우 선수 오재일 선수 3차전에서 패배의 요인이 됐었죠. 자 그렇고 4차전 4차전이 진짜 빅뱅이었어요. 이게 B로 인해서 하루가 늦춰지게 되면서 두 팀이 이때부터 이 선발 맞대결을 조금 그 다르게 갔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그 두산의 입장에서는 1차전 선발이 나왔던 조시 린드블럼이 딱 정확히 4일시고 정상적인 간격이 선발 등판을 했고 자 그리고 SK와이버스는 드디어 플레이오프 5차전이 나오느라 써먹지를 못했던 에이스 김광현 선수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SK의 입장에서는 4차전을 못잡아 버렸어요. 김광현 선수 분명 호투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 투수인 앙에 산체스가 김광현 선수 무실점 했어 이번에 그래서 정수빈 선수한테 일격을 맞았죠. 앙에 산체스 결국 산체스는 이 경기 이후로 안 나왔던 것 같아. 산체스 결국 안 나왔네. 아 2번 5차전 나왔었네. 나오긴 나왔었네 5차전을 근데 1이닝만 던졌었네. 자 근데 이제 5차전 같은 경우는 그 5차전에서 병살타 4개 실책 2개 그리고 득점권 무한타였어요. 그렇고 그나마 두산의 5차전 위안요소였던 것은 함덕주 선수를 끝내 아꼈다는 거 그래서 6차전때 함덕주 선수가 일찍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5차전 그 박종훈 선수가 호투를 했고요. 그리고 앙헬산체스 김태훈 선수 정영일 선수 자 김태훈 정영이 이 필승전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자 그렇고요. 그 그 결계로 5차전에서 박종훈 선수가 그 보크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그 보크 판정으로 인해서 그 두산은 만약에 이 복급한정이 인정됐을 경우는 그 부산이 승부행방을 두산이 조금 승부행방을 조금 유리하게 가볼 수 있었고 그리고 SK같은 경우는 그 좀 찝찝한 경기가 되어버렸어 두산 팬들이 계속 깔 것 같은 자 그리고 아직까지 6차전에서 승패 승패 승패가 번갈아서 일어난 사례는 없었어요 1996년의 한국시리즈가 지금 이번에 승패 승패 승승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있었어 승승승 패패패 승은 있었어요 7차전에서 그렇구요 그 SK와이버스는 그러니까 6차전은 진짜 총력전이었어요 6차전은 완전 총력전이었고 김광현 선수가 4차전 선발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선발등판은 안됐던 상황이었어 그리고 6차전에서 끝낼 수 있으면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정영현 선수가 그리고 언급을 했었죠 그 뭐냐 우승 직전 상황이 놓이면 상징적인 의미로 김광현 선수가 올라올 것이다 친구 광현이가 해야죠 뭐 이러면서 둘이 친구 사이죠 그렇고 우천치 소위를 끼는 덕분에 4129등판이 됐다는거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사실 3차전에서 잘 던졌었어요 3차전에서 잘 던졌었기 때문에 음 이게 좀 어떤 결과를 나올 것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 6차전을 막상 해보니 그 메리 켈리가 노이터 행진을 이어간거에요 켈리가 노이터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SK가 3대0으로 앞서기 시작했어요 3대0으로 앞서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그렇게 박정권 선수도 막 안타 칠거 치고 2루 타도 치고 자 근데 그 6회 말 6회 말 약간 그 그 메리 켈리가 노이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가 그 최주환 선수의 적시 2루타가 나오고 그리고 양희지 선수의 동점 적시타 하지만 여기서 SK와 이마스 벤치가 바로 켈리를 내려버리죠 안타 2개 맞았는데 내렸죠 음 자 그렇고 박건우 선수 5-4-3 병살 그래서 두산은 거기서 더 앞서갈 기회를 놓친거에요 그리고 8회 말 정수빈 선수의 볼넷하고 최주환 선수의 적시 안타 그리고 양희지 선수의 희생플라이 그래서 점수가 역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산베어스는 조시 린드블럼이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첫타자 두번째 타자 KK KK 처리하면서 저도 그때 방송 제목에 이거 7차전 가나요 라고 써놨는데 투아웃에서 최정 선수가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이 7차전으로 가는 스트라이크 판정 하나를 남겨놓고 동점 솔로몬이 나왔어요 데이비드 브리즈가 2011년 월드시리즈 6차전 때 그 텍사스 레인저스의 우승까지 스트라이크 하나가 남았던 상황에서 동점을 만들어버렸었죠 진짜 승부는 9회 투아웃부터 음 그리고 9회 말 3자범퇴 그리고 SK 한국시리즈에서 최초의 연장전을 했고요 그리고 13회 초 이제 두산베어스는 엔간한 불펜조를 다 썼기 때문에 이제 선발요원이었던 유희관 선수가 올라왔는데 투아웃까지 잡았더니 한동민 선수가 이제 한동민 선수가 결승홈런을 다시 역전홈런을 때려버리죠 음 그리고 이제 두산은 어떻게든 따라 붙으려고 했었으나 두산의 의욕을 상실시켜버린 13회 말 SK와이버스는 여기서 시리즈를 끝내겠다는 의지로 에이스 김광현 선수를 올리죠 보통 이게 포스트 시즌을 끝내는 포 그 월드 시리즈 한국 시리즈 이런 최종 시리즈를 끝내는 이닝에서는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에이스가 마무리로 등판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세이브 상황이 아니더라도 두가지 경우에요 그 한 시즌 동안 그래도 그 마무리로 마무리 투수 역할 잘해왔던 마무리 투수 세이브 상황이 아닌데도 올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에이스가 바로 전날에 나오지 않았던 이상 그 그래 시즌 개막전 선발을 보통 에이스한테 바뀌니까 그래 올 한해 고생했으니까 에이스가 올라와서 끝내자 그래서 에이스 김광현 선수가 13일 말에 어쩜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영일 선수가 연장전 상황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에이 그 연장전 가기 전에 이미 정영일 선수가 나왔었기 때문에 음 자 그리고 정영일 선수는 사실 제가 이제 경기 중에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2006년에요 그 고3 시절 때 그때 그 뭐 대회에서 그 뭐냐 대회 일정이 그렇게 되면서 그 뭐냐 대회 결승전에서 그 연장 승부 때 연장 승부 때 그 홈런을 맞았었잖아요 혼자서 완투하다가 홈런 맞고 완투패 했었잖아요 그 그 뭐 거의 뭐 209 가까이 던졌던 그 역투를 했었는데 음 어쨌든 그렇게 혼자 역투하다가 패전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정영일 선수가 엔저스를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정영일 선수가 그 토미존 서저리를 받았어요 결국은 그래서 정영일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 연장전 등판이 좀 그 트라우마로 좀 남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근데 정영일 선수가 이번에도 사실 정영일 선수가 주자를 한 명 남겨놓고 내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두산이 적시타를 쳤었으면 정영일 선수는 그 패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패전을 당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 이번에 정영일 선수는 이번에 그 뒤에 나왔던 그 투수가 이제 김태경 선수가 등판을 해가지고 그 주산이 하필이면 최저한 선수가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 정영일 선수의 책임주자가 들어오지를 않게 되면서 그 허경민 선수였죠 그래서 정영일 선수는 이제 김태경 선수의 도움으로 일단은 그 연장전 트라우마는 실사되게 됐어요 자 그리고 김광연 선수 김광연 선수가 양희지 선수한테 던졌던 공은 시속 153 153 154km까지 나오면서 3구 3진을 잡아버리죠 그리고 박건우 선수 슬라이더 변화구로 3진 잡으면서 1이닝 세이브 결국 에이스의 세이브 정말 8회에 뒤집혔는데 9회에 동점으로 연장전을 가고 연장해서 역전하면서 업셋 정말 9회 2아웃부터 야구했던 SK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결승 탑점을 때렸던 한동빈 선수가 한국실제 MVP가 됐는데 이번에 한국실제 MVP는 기자단 투표 72명 중에 한동빈 선수가 30표밖에 못 얻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식이 그렇게 누군가 특출난 활약은 없었던거야 좀 골고루 미친 선수들이 있었다는거죠 그리고 박건우 선수가 결국은 시리즈 끝날 끝날 때까지 자기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점 두산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 제일 아쉬웠을거에요 그 정말 득점권에서의 그런 집중력 그 집중력이 좀 타선의 집중력이 좀 부족했다는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9회에 조시 린드블럼을 올렸지만 결국 최정 선수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차라리 두산이 9회에 다른 선수한테 9회를 맡기고 린드블럼에게 7차전 등판을 맡겼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한 3위 휴식 후 선발등판을 가지고 긴 이닝은 힘들겠지만 응? 뭐냐 어차피 두산 그 외국인 타자도 없었잖아 스카 반슬라이 그걸 내보냈잖아요 외국인 그 외국인 용병 거포도 없으면서 응? 차라리 그러면 7차전 때 린드블럼하고 프랭코프하고 린드블럼하고 프랭코프 두 명을 그냥 7차전 했다가 둘 다 투입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었어요 저는 이번 9회의 이번 9회의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차라리 두산 두산이 한경기 우승까지 한경기회로 7차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6차전에 너무 많은 걸 걸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6차전에 무슨 7차전 인던냐 7차전 린드블럼을 올려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랬던 거예요 린드블럼이 3위 휴식하고 7차전 선발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투수로 프랭코프가 대기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럴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하지만 그게 오히려 두산의 경기 운영을 꼬이게 만드는 당장 7차전 선발 어떡하나요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SK 결국 문승원 선수 나왔었어요 문승원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죠 원래 7차전 선발 나올 것 같았는데 결국 6차전에서 승리 투수가 됐고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세이브를 했고요 그리고 유희관 선수는 2013년때 한국시리즈 7차전 패전투수였었는데 음 이번에도 패전투수가 돼버렸네요 그렇고 그래서 총표 역시 SK와이번스의 그 가을야구 유전자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었구나 메이저리그의 가을 좀비로 세인트로이스 카디너스가 있죠 근데 이 KBO 리그의 가을 좀비는 정말 SK와이번스 것 같아 SK가 진짜 가을야구 하는 좀비인 것 같아 물론 2015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그 김 뭐냐 김석연 선수의 그 히트 드랍 더블로 끝나버렸지만 자 어쨌든 어쨌든 SK와이번스는 사실 플레이오프 때 5차전까지 정말 좀 쉽게 끝낼 수 있었던 시리즈를 좀 힘겹게 끝내고 올라오는 바람에 체력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하지만 그 문제는 SK는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니까 다른 팀이 됐다는 거예요 역시 가을엔 좀비였어 그 가을 좀비 중에 좀비 있잖아요 물론 박정권 선수가 이번엔 시리즈 초반에만 그랬지만 결국 박정권 선수는 역시 박정권 선수였어요 음 시리즈 초반에 어떻게 보면 SK를 이끌었어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박정권 자 그렇고 그 이번에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까지 출전을 하면서 그 선발 로테이션 풀타임 썼고 그래서 결국 시즌 막판에는 이제 부상까지 당하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나왔었죠 그리고 두산베어스 함덕주 선수가 너무 많이 던졌어요 박지국 선수하고 함덕주 선수 이번 6차단에서도 솔직히 너무 일찍 올라왔어 함덕주 선수 그리고 함덕주 선수가 너무 일찍 올라오는 바람에 결국 9회에 린드블럼 올렸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김광현 선수를 굉장히 올해 너무 엄청나게 관리를 해준 결과 물론 김광현 선수는 올해 관리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죠 토미 존소 서자리를 받은 첫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 팔꿈치를 좀 그 느슨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김광현 선수한테는 좀 휴식을 많이 줬었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왔던 김광현 선수는 3일 그 4차전에서 이동일 5차전 이틀 이틀 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쉬고 나왔는데 구속이 최고 최고 구속이 시속 154km 김광현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 시속 154km가 나왔던 이유는 일단 두가지에요 첫번째 올해는 안아프거든 올해는 안아팠잖아요 건강한 건강했던 김광현 선수 그리고 두번째 김광현 선수에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던 한국시리지잖아요 자기가 부상으로 돌아왔고 자기도 오랜만에 한국시리지에 출전을 했고 그 자기가 어떻게든 끝내고 싶었던거야 에이스로서의 책임감이죠 그렇고 결국 이번 한국시리지를 통해서 SK와이버스는 두상과의 포스트시즌 상대전적 사전전승을 이어가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번 한국시리즈보다도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가 좀더 박진감 넘친 시리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그쪽도 이제 5차전에서 그 구호의 박병호 선수가 동점 홈런을 때리면서 연장 승부를 갖고 가긴 했었지만요 그랬고 자 트레이 힐만 감독 좀 SK와이버스 이번 그 이번 시리즈 이번 시즌 총평을 보면 기저귀 역전우승 8년만에 돌아온 왕자 확실하게 팀컬러 잡고 그리고 팀부딩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관중도 백만관중 넘어갔고 원래 인천연구팀이 관중이 그렇게 많은 팀인들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산미 슈퍼스타즈 그리고 청 그 청무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 다들 그렇게 관중이 많았던 팀은 아니었거든요 아 물론 이제 그 팀에 그 맥아쿠 인수합병 그 그 뭐냐 해체후 재창단은 히어로즈 같지만 그리고 음 어쨌든 그리고 이번에 이번 시즌 SK는 조금 상대 전적에서 기아한테 조금 약하긴 했어 기아 타이거자고 상대 전적이 올해 5승 11패를 안주었거든요 광주에서는 2승 6패 인천에서는 3승 5패 그랬구요 그 어쨌든 하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음 SK는 올 시즌 뭐 우승하는데 딱히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두산 우승할 수 아 아 아 아 아 근데 사실 저는 이번 한국시리즈 시작할 때부터 제가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번에 그 SK가 우승할 줄 알았어요 전 예상했어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상을 했고 1차전 때 제가 기사를 썼어요 1차전 때 기사 썼을 때 이런 이런 점 때문에 SK가 이번에 업셋을 할 것 같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진짜 업셋을 했네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음 그리고 그 진짜 SK가 이번에 전략 분석팀이 진짜 수고를 많이 했대요 그렇고 그 김강민 선수 박정권 선수 그리고 뭐 김태훈 선수 정영일 선수 문승원 선수 그리고 메리켈리 김광현 선수 제이미 로맥 되게 선수들이 이번에 골고루 활약을 해줬어요 음 그래서 진짜 이번에 진짜 강한 팀은 SK였구나 두산은 정규 시즌이었고 진짜 시즌 전체적으로 강한 팀은 올해는 SK였구나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줬던 것 같아 어쨌든 SK와이버스는 이번에 이렇게 우승을 했고요 아니야 빛이 발하진 않았어 어떻게 보면 그냥 질 순 없다 이런 거잖아 아 소프트 소프트뱅크 호크스 팬이셨어요 그 감격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자 아 매번 우승이었다고 그리고 그 두산은 이번 시즌 정규 시즌은 진짜 최고의 팀이었어요 음 두산은 정규 시즌에서는 최강의 팀이었어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 가서 음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했는데 그 변수가 있었죠 음 왜냐면 두산이 이번에 포스트 시즌에서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면서 교육리그에 갔던 김강률 선수가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되면서 이번 시리즈 아예 통으로 빠졌어요 아예 로스터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김강률 선수는 내년 전반기에도 못 나와요 내년 전반기에도 못 나오고 그 한덕주 선수가 그래서 이번에 너무 무리를 많이 했어 음 그리고 그 타선이 이게 너무 오래 쉬어도 문제야 문제는 문제야 결국은 이게 감각이 안 와요 음 그렇고 그 그 김강률 선수의 공백을 이현승 선수 장원준 선수 등으로 메우려고 했지만 근데 이현승 선수는 아까 경기 보니까 잘하긴 했어요 이현승 선수는 잘했어 보니까 근데 그 이영하 선수가 이영하 선수가 원래 그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다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이영하 선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진 신고를 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음 지금 그거는 그 뭐냐 이영하 선수 그 이후로 시리즈 후반부에는 이제 필승조로 갔었고 그 김태현 감독이 이제 2년 연속 준우승을 했으니까 선수들이 너무 고생했다 아픈 거 참았는데 결과 안 좋았다 응 팬들한테 죄송하다 책임은 책임은 감독이 지는 거다 잘 준비해서 정상을 보겠다 김태현 감독은 내년까지 계약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김태현 감독이 계속해서 정규 시즌에서 지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폭삭 망하지만 않는 이상 재계약은 할 것 같아요 김태현 감독은 그러니까 내년에 뭔가 그 그 프런트하고 뭔가 사이만 안 좋으면 재계약은 할 것 같아 김태현 감독은 그 김태현 감독이 하는 말이 잔부상들이 다 있었다 샤워할 때 보면 다들 온몸에 테이프를 감아놨다 아쉽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시즌 총평 정규 시즌에서는 주전선수 대다수들이 커리어 하이를 찍었지만 그리고 2위팀하고 14경기 반차라는 어마어마한 승차를 쌓았지만 하지만 어으두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 시리즈에서 그 모습이 보여주지 않았다 딱 제가 시리즈 초반에 시리즈를 예상을 하면서 왠지 이번에 상대전 포스트시즌 상대전 적에서 가을에 워낙에 SK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SK가 우승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예상했던 약간 SK가 우승할 만한 요소들이 이번에 좀 터졌어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경기 감각이 좀 회복이 힘들 거다 그 얘기까지만 했지 근데 솔직히 이번에 두산이 이렇게 그 부상 선수가 이렇게 막 이곳저곳에서 터질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생겨버린 거야 부상 아니 부상 선수가 이렇게까지 많아질 줄은 생각 못했어요 그러니까 김강윤 선수는 아예 지금 내년 전반기까지 아예 아웃이고 김재환 선수가 2차전까지만 뛰고 빠졌죠 김재환 선수 아예 중간부터 빠져버렸고 그리고 그 이용찬 선수도 원래 6차전 지금 선발로 나왔었는데 담증세가 좀 있었대요 그리고 이용찬 선수가 결국 그 약간 그 부상 요소를 안고 등판했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기 강판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결국 두산은 선수 투수를 조기 교체한 그 여파로 한덕주 선수가 7회부터 올라왔죠 함덕주 선수가 7회부터 올라오는 초강수 결국 불펜 전체적으로 너무 무리를 했어요 결국 정규 시즌하고 포스트 시즌은 아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면요 정말이지 정말 타이거즈는 대단한 거야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100% 부승했잖아요 여태까지 음 그래서 정말 한국 시리즈 승률 100%인 그 타이거즈는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런 그 기록을 만들만한 다른 팀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음 어쨌든 이번에 그 네 내년에 프리미어십이는 고척 스카이돔으로 거의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어차피 그 프리미어십이 왠지 고척에서 할 것 같은 예상이 있었어요 그게 왜냐면요 우리가 디펜딩 챔피언이잖아요 프리미어십이는 우리가 프리미어십이는 일단 디펜딩 챔피언이라서 일본 글쎄요 근데 내년 겨울 가면 또 몰라요 내년 겨울엔 또 모르는 일이에요 아직은 몰라 물부랑 비울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프리미어십이는요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들어간 선수는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트리플 A 선수들이 나와요 미국은 트리플 A 선수들이 나와요 40인 로스터에 들어간 선수들이 못 나와 그래서 솔직히 미국은 최강 전력이 아니야 프리미어십이는 올림픽도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 자 그러면 자 이번에 참 그 트레이 힐만 감독 이제는 트레이 힐만 전 감독이라고 불러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트레이 힐만은 아싸리 이번 한국 시리즈 이번 SK와이번스 시즌까지 이번 시즌을 끝으로 감독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힐만 감독은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나 뭐 그쯤 가서 이제 그 아마 짐은 다 싸놨을 거예요 짐은 다 싸놓고 이제 그 인터뷰하고 뭐냐 뭐 아디오스 하면서 아마 떠날 거예요 못해요 이게 왜냐면요 그 조시린드블럼이 응? 조시린드블럼이 미국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온 이유 중 하나가요 원래 그 아픈 딸 돌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막상 그 그래서 그 마이너리그 계약하고 스프링캠프 초청선수 갔었잖아요 근데 막상 그 미국팀 가보니까 오히려 경기장 이동거리가 더 길어서 가족들을 더 챙길 수가 없었다는 거야 같은 나라에 있었으면서도 그래서 아예 다시 한국 온 거잖아요 딸이 건강도 괜찮아지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한국에 왔대요 그렇고 그 자 그러면 트레이 힐마는 이번에 이제 아름다운 작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번 파트는 여기서 잠깐 정지를 시키고 제가 다음 파트에서 이제 트레이 힐마 감독의 프로필을 한번 좀 쫙 한번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그럼요 네